소매 자식 소매 자식 여러분이 뭐하는거야? 소매 자식 소매 자식 이리와 미션 마지막 소매 혜택 황교 이리와서 안내할게요 오늘 청년이용 컨셉 이 컨셉은 뭔지 모르셔겠죠? 다이어트의 결과물이에요 머리도 붙잡고 언제 지우고 언제 머리를 다 정리하지? 예뻐지기 힘들어요 일상은 좋아요 근데 일상 너무 차이가 커 그리고 삽짓할 때 제 모습이랑 지금 일하네 아 큰일 났네 저기 생화로움은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승룡이들 승룡이들? 어 너 봤는데 나? 아 저희 10년 넘은 같이 일하시는 분 누구야? 안녕하세요 이상한 사람이네 먼지 못 먹어서 음식 드시는 거 다이어트 끝나 약간 앞에 거 약간 뭐 박힌 거 같애 앞에 거 먹어보는 거 입 터질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아름다운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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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치시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거예요 오랜만에 일하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찍는 것도 오랜만에 아니에요? 엄청 오랜만에 아니에요 임신 중 안 찍었으니까 살 있나? 쟤 말에 잘 있니 집에? 걱정되는 게 좋겠어 밖에 있으니까 이렇게 오래 외출 한 것도 엄청 오랜만에 처음이에요 아침부터 이렇게 있는 거 엄마 갈 게 밖에 날이 났는데 좋아요 좋아요 띵띵 명언 알고 있네 얘들아? 아니요 이거 잘하잖아 그치? 근데 띵띵이는 좀 무서워하고 바람이는 그냥 계속 무서워하고 부는 혼자 약간 얹혀 놓은 느낌으로 지금부터 이미 이동해라 장가 이동해라 이리와 바람 바람을 이리와 잠깐만 바람이만 잠깐 먹고 왔다 너무 좋아 그래 좋아 귀여워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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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좀 꾸냈어요 유튜브 촬영한다고 나 이제 유튜브 좀 꾸미고 다니잖아요 내가 좀 놀랐잖아요 왜요? 너무 안 뺏Дexc Couldn't 그냥 쿠션 밖에 안 발랐어요 귀걸이하고 그래도 되게 오랜만인 거 같아 무슨소리 하는 거예요? 저 뭐랄까 연희동 목 난 이후로 처음 가봐요 그래서 오늘 어디 간다고 그랬죠? 사로가 마트 사로가 마트 태어나서 처음 가봐요 41년 차 사로가 마트 구경하러 갑니다 바늘 이야기 좋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요 요즘 뜨개질은 안 하지만 제마야 뜨개질 하는 것보다 사서 입는 게 더 좋아 막 엄청 사오는 거 아니야 또? 말려줘야 돼요 저? 말려줘야 돼요 저? 어 생엽도 있네? 생엽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잖아? 어? 어? 여기가 메뉴패트인데? 어? 저 누구야? 내가 하나만 왜 이렇게? 하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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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인사에 뜨개질 되게 얼큰해져 그거 알아요? 플레이오이라고 한가요? 오랜덤이냐? 그게 너무 컵건데 하하니? 이런 것도 있어 여기가 키트가 진짜 잘 돼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아마 코바늘일걸요? 아 나 코바늘을 못해 하하니? 진짜요? 너무 어렵던데? 하하니? 하하니? 아 엄청 귀여운데? 하하니? 난이도가 5번이네 난이도가 7번까지 있는데 난이도가 7번까지 있는데 못하겠네 아 괜찮지? 내가 생각한 그런 느낌이 아니네요 외출을 안 했더니 바깥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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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약간 시골에 있다가 하하니? 하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양양 사냐고 물어보자 하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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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Straits 이게 너무 커다ansas 이렇게 하하니 이상하니? 지금 др barr hal 하하하하니? 여기 중환함 설거지 하하니 gtgom 데님 스카프인데 이렇게 올려서 입어도 되고 근데 이걸 이제 여름 셔츠랑 입었어요 얘는 르메르고 얘는 뭐더라? 이건 제가 맨날 쓰는 선글라스 그걸 진짜 오래 쓴다 저는 원래 뭐 하나 사면 오래 쓰니까 그리고 진주 귀걸이 아! 이거 타사 끼다 이건 타사 끼고 이것도 그냥 매일 집에 걸려있는 가방 그대로 들고 와 하지만 오늘 좋은 꿈인 거 같으니까 하아 어? 그래요? 어? 그거 뭐지? 마켓컬리에서 본 거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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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리고 녹도 만들고 있어요 네! 전 평양냉면 파거든요 그거 밍밍한 평양냉면이야? 우레오파에요. 그래서 함흥냉면은 먹으러 안 받았는데 면이 되게 맛있네요. 그리고 딴지하고 와서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면이도는 진짜.. 10년반이에요. 저는 참고로 파울에 살고 있고요. 진짜 컨텐츠 한 반통만 맨날 나오네요. 어, 그러겠네. 이제 약간 예쁠 것 같아. 좋죠? 딱딱 복수가 예쁠 것 같아. 오, 귀여워. 약간 화보 촬영해야 될 것 같아. 근데.. 한국 이거로 돼 있네? 어, 이건 뭐지? 오빠 이거 가지 덮밥 양념 같지 않아요? 아, 그래. 가지 볶음 소스. 볶음용 소스. 그치. 어, 이거 한 번 사볼래요? 언젠가 제가 요리해드릴게요. 근데 영원히 먹을 수 없어. 우와. 이거 아직도 이렇게 나와? 어? 빈티지의 끝판왕 아니에요? 이거 옛날에.. 집에 항상 있었잖아요. 한 번만 그거잖아. 아니 포키지도 그대로야. 아, 이거 새로 나왔나 보다. 아, 이거 새로 나왔나 보다. 어떻게 하는거지?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아, 유튜브가 다 됐네. 이거 웃길로 그러는거지? 왜요? 어, 괜찮아요. 지금 걸으면서 거의 자고 있는데. 자꾸 휘청휘청 거리게 되네? 잠을 못 잤어요. 오늘 거의 한두 시간에 한 번씩 깨가지고 밤비랑 우리 젠맛 때문에 지금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커피 먹고 힘을 내뱉니다. 커피 먹고 힘을 내뱉니다. 이건 단거 안 좋아하시면 돼요. 아, 저 라떼, 아이스라떼 하나 한번. 아이스라떼요? 네. 아이스라떼 하나. 네. 세 번钱을 면뱉니다. 머리를 어떻게 하든가 해주세요. 네. 파마를 좀 해야 될거 같아요. 네. 그쪽은 안머리도 줄me. 승리하고 있어요. 더 파랑색 자르려고 해가지고. 짤을까요? 날까요? 지금 안정기인데 앞머리 좀 많이 들어가지고. 띄어있어라. 눈 뜨고 있는거. 스티커들 붙어서. 뒤에 뒤에다가 탔고. 나 베이글 사봐요 조금만 이제 쉴게요 체력이 딱 2시간이네요 3시간 반 그 쇼핑도 생각보다 소소하게 했죠? 가지 소스와 밥핀 아 근데 요즘 쇼핑에 혼낸 일어서 요즘에 뭐가 좋아요? 혼자있어 혼자 자고 싶어 참예제 문자이버 사람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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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없이 하나도서 남았다 남Was echo 남 FAO 남 Fake 남 남 잠시 50km부터 시도비맨 과정 왜 이러니 너 저기는 셀로판 사무실이에요 여러분 아주 오랜만이죠? 이제 내일부터 셀로판이 패밀리 세일을 해요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셀로판을 이제 쉬어가고 싶어가지고 사무실 정리 겸 이제 하려고 하고 연차로 4년 정도 셀로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제 인생에서 정말 열심히 했다 생각이 들만큼 근데 이제 제마가 태어나고 또 밤비도 많이 아프고 해가지고 좀 쉬어가면 좋을 것 같다 저도 재충전을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쉬어가려고 해요 처음에는 좀 많이 서운했는데 뭔가 할수록 재충전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돼가지고 제가 한 1년 동안 사람들도 많이 못 만나고 자기 개발 시간도 막 못 갖고 했는데 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셀로판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는 어디선가 뭘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잠깐 올해는 좀 푹 쉬고 여행도 좀 가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좀 스케치도 담아보고 누가 오려나? 아무도 안 오는 거 아니야? 둘 다 보험할 수 없어 그래서 오늘 오늘 toddlers 첫 장미가 왔어 오늘 시작은 3분 후에 3분 후에 그리기 중 Glen VBS 고정한 김성현 그런데 저거 왜요? 지금 ninth 장미가 왔어 지금은 5분 후에 여름 1분 후에 이번엔 크롭이에요 너무 귀여워 왜요? 제가 너무 따들어가지고 너무 예쁘다 아혜니가 골랐어? 너무 귀여운데? 엄마가 아혜니아 Oh oh